아, 색칠 염색을 좀 해야되네 아, 이거가 색칠 염색입니다 잠깐, 종현씨! 내일 중요한 행사 있어요? 네, 제가 내일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염색하려다가 아, 근데 하필 또 새치가 있으니까 뭐, 중요한 행사니까 어쩔 수는 없겠네 근데 지금 눈이 다 회복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냥 염색하게 되면은 눈으로 염색약이 들어가가지고 충혈되거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눈에 붙이는 방수 테이프를 하고 염색을 하면 염증 예방을 하는 데 좋겠죠 어, 근데 이런 거는 눈, 방수 테이프 이렇게 치면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? 네, 눈, 방수 테이프니까 인터넷에서도 팔고 뭐 약국에서도 팔겠죠 그 다음에 염색이나 파마를 하고 며칠 동안 계속 그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머리 감을 때 이렇게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, 감사합니다 네, 내일 오디션 잘 보고 염색도 이쁘게 하고 화이팅! 화이팅! 음... 괜찮겠지? 근데 나중에 이거, 원래 이거 안 까지시라고 하면 이쁜 밴드가 있거든, 애들이요 나는 그거 생각했는데 장수 테이프를 딱 여기에 놔줘요